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죠. 네, 천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신세계예요. 신세계예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궁금합니다. 30만 8천 원이에요. 10%예요. 그런데 조금 더 사서 한 10%만 더 살까 싶은데 어느 정도 빠지면 들어가야 될지 궁금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좀 높은 가격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만 원 조금 넘어서니까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계신데 그 타이밍이 궁금하시군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신세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운영력님 신세계입니다. 아, 이거 30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셔서 참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추가 매수할 타이밍 괜찮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다. 말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신세계는 아무래도 소비 유통적이니까 일단 이 회사 최근에 실적 전망치가 어제 약간 증권사 쪽에서 한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임기 실적 양호합니다. 현재 가이던스가 아마 1,300억 정도 잡혀져 있을 건데 낮게 잡은 데가 1,385억, 1,400억 그다음에 높게 잡은 데가 1,480억이니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5%에서 10% 이상 일단 좋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차트가 보시다시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유통적이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자체가 소비 이축으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의 실적이 앞서 좋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올해 실적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좋게 나온 쪽이 의뢰 쪽입니다.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 지방의 각 백화점들이 별도 법인해서 연결해서 반영이 되는데 지방의 대전, 광주,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여기다가 또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의류회사지 않습니까? 의류기업들이 작년도부터 알다시피 올해의 의류기업들이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지만 국내 의류기업들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국내 쪽이거든요. 국내 쪽의 의류 판매가 고가 중심을 팔리면서 실적 성장을 여기에 견의를 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본래 연간 300, 400밖에 안 난 회사가 올해 1200억 정도 이익이 나니까 이게 급성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내 의류기업들이 지금 영업매유를 중심으로 한 OEM 의류기업들이 미국의 경기 둔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거라는 것 때문에 한세시럽을 중심으로 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신세계도 그런 영향이다. 국내 유통 쪽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고 그다음에 예사 실적의 기여를 크게 했던 것 자체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의류업방의 피크아웃 이슈와 함께 그 부분 자체가 부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악재가 이런 것들이 빠졌다. 그렇지만 주가 자체는 어떠냐. 지금 PR로 밸류에 따지면 지금 5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싸죠. 유통회사는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8배 현대백화점이 아마 7배, 8배 정도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최고가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8배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신세계는 PR 기준에서 4배, 5배까지 떨어져 있어요. 주가는 싸다는 거죠. PBR도 지금 0.3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롯데이 쇼핑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롯데이 쇼핑과 비교해보면 롯데이 쇼핑을 살 거냐 신세계를 살 거냐. 제가 보면 당연히 신세계를 사야 될 것 같아요. 롯데이 쇼핑도 차트 보면 비싸게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실적 성장으로 따지면 신세계가 사상 최대적이거든요. 그런데 롯데이 쇼핑은 턴어라운드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실적 성장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두 개의 회사가 비싸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 자체가 또 신세계라든가 롯데이 쇼핑 같은 경우는 면세점 매출, 면세점에 대한 매출 비중도 상당히 있는 쪽인데 중국 쪽에 대한 관광객이라든가 코로나가 멈추는 시점에서는 면세점 자체가 같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회사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신세계 주가 자체가 훨씬 매력적이다. 그래서 신세계 가지고 계신 분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주가가 얼마만큼 떨어졌냐.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거의 바닥이 안 나오는데 거의 바닥인데 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보면 지금 저점이 주봉이 19만 9천 원이 코로나 시절에 대해 저점이에요. 19만 9천 원이 언제냐. 2020년도 이걸 다 산물 달이지 않습니까? 최악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였습니까? 1,400대 했잖아요. 종합주가 지수 2,300입니다. 이거 어때요?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실적은 최대 실적이고 올해 영업이 6,500원 이상 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럼 주가가 지금 당연히 더 이상 떨어질 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호소가 여기서 떨어져서 직전 저점이 19만 9천 원까지 내려간다 한다 하더라도 물 타려고 생각하고 계시면 주식 사야죠. 다만 유통주라는 항목 자체가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충분히 아마 30만 원 더 사셨으니까 25만 원 정도까지는 현재 가격에 매수한다는 2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시장의 안전을 찾으면 반등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더 빠질 때 이런 투자가들이 빠질 때 못 사고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올라갈 때 따라서 하면 또 상승 기대수익이 떨어져요. 지금은 아마 적정한 시점에서 진단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가격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짝 떨어져서 3%, 4% 더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30만 원 대 사가지고 30% 떨어졌는데 2%, 3% 떨어진 거 건네서 못 사면 안 되죠. 가격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24만 원인 것까지 목표주가 염두에 주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장님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라는 질문이셨잖아요.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 추가 매수에서 평균하가 낮춰 놓으시고요. 그 뒤로 목표주가 2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무쪼록 전략 잘 구사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신세계였습니다. 다음확인입니다. 네.